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난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간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컸는데요. 소상공인에게는 중개수수료 1%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지역화폐를 사용한 소비자에게는 할인을 제공합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주시에 위치한 음식점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늘었지만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가 부담입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는 박찬범 씨는 이번에 경기도 공공배달앱에 가입했습니다. 중개수수료율이 약 1%로 기존 배달앱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갖고서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꾸려나가기 힘든 편에 수수료를 적게 할 수 있는 배달앱을 만들어서 했는데 한 번 우리한테도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도움이 됐으면 우리도 좋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경기도 주식회사가 민간협력을 통해 출시한 앱으로 이달 1일 파주와 화성, 오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벌써 4,700개 가맹점을 확보했고 서비스 시작 하루 만에 약 4만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만족도 높습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지역화폐를 배달특급 앱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로 주문하면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올해 3곳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용인과 광주 등 27개 시군으로 공공배달앱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정 기업이 배달플랫폼 시장 98% 독점에 따른 중개수수료 상승으로 감염령과 소비자의 부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 독과점 회사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배달특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이 독과점 체제를 깨고 배달앱의 새로운 강자로 성장할지 주목됩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